세상의 모든 게임에 도전한다. 도전 슈퍼 게이머! 오늘 이상준 씨가 도전할 게임은 바로 언트앤온입니다. 언트앤온! 왜 안 했어? 나 여자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. 그래서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. 친구들이 다음 앞에서 장난을 친 거죠. 약올리려고. 선택해야 돼요. 시간이 다 되기 전에. 헤나, 아니야. 손 이겨야 돼. 헤나 놓으면 안 돼. 이 스토리로 인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돼요. 샘, 헤나의 가장 친한 친구. 베르신 넘친 모험적인 그리고 예쁨. 현재까지는 샘이 더 제 마음에 듭니다. 도전 가지를 하는 jeu champ rub색 1단첨 아 눌렀는데. 어디 있어? 종준해야 돼. 아우 레모 별걸 다 게임으로 만들네 진짜. 굳이 씩 어! 아! 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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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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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런 거 여자랑 처음 봐 진짜로 됐어 나 좀 민망해요 진짜로 미션 욕실에서 데오드란트 찾기 찾았다 아 아 쩌! 쩌! 미란 뭐야 자막을 읽은 겁니다 네 나 자막을 읽은 거예요 여자랑 싸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자들은 좀 동의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동의해주는 게 좋아요 좀 살살 좀 해 그런 게 좋아요 동의? 가서 거울 보고 와 이상균 씨가 놀라는 게 꿀잼이에요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왜 내가 놀라는 게 꿀잼이라며? 뭐 하는겨 숨... 아이씨 뭐 하는 거야? 필리아 필리아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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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해줘 나이스 원 아 이거 종합검진 부분 받는 거보다 더 힘드네 씨 오른쪽 스틱을 그 다음에 저기 됐을 때 떼고 조사리 이렇게 갔을 때 떼고 아 아 내가 굳이 이 게임을 하면서 보일러를 이렇게 틀어야 돼? 원래 아무나가 보일러 가요 괜찮아 보일러가 되게 예쁜데 이거 보일러 누른 거예요? 이거 아이투 눌렀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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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게임이 뭐 이래 야 보일러 기합하자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하라고 해 야 야야야야야 삐졌네 야 그게 아니라 내가 누르라고 야야 삐졌어 야 그게 아니라 야 조시야 오해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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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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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가자,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 가는 거야, 가는 거야 재식까지 해야 돼 내 사정, 도와드러 재식 다 데리고 가야 해 혼자 올 거면 여기 온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 성공! 흥냈어? 예 손 내밀을 뻔했는데 세모 눌를뻔했어 파이어! 물? 조명? 게임이 보이네 한귀피다 잘해 하나 남았어 부러지면 안 돼 내 인생도 부러진다 가자 시작! 오케이 맨 원 어허 이상해 왜왜왜 왜 그러는 거야? 좋아서 그러는 거야? 성공했어 왜? 왜 처음봐요 그래서 이 기쁨을 모르는 거야 난 세번 했는데 안 됐거든요 과식 오우 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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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갔어요 네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상준 씨가 몇 명을 죽이고 살릴 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직 아직 시작이 안 됐거든요 전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게? 네 이렇게 재밌는데?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응?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하하하하 2부는 저와 양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우 안녕 아우 아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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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안심 와우 아우 엄마